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주의 신비, 새로운 은하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주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수명을 다한 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밤하늘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듯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주의 변화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우주. 그 우주 속별 은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016년 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용자리에서 매우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6년 최대 천문 뉴스 중 하나가 된 그 붉은 점에는 HFLS3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칼텍의 천문학자 제이미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점에서는 1년 동안 3천여 개의 별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이곳에서 새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 별이 생기라는 것보다 천에서 이천배 정도 빠르다. 우리는 이런 천체를 항성폭발 은하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140억 년 전에 탄생했고, 태양계는 비교적 젊은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발견된 HFLS3은 지구로부터 130억 년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는 HFLS3에서 출발한 빛이 130억 년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건너 2016년 연말에 천문학자의 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구로부터 130억 년 거리에 있는 우주의 한 지점에서 별의 탄생과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HFLS3에서 두 가지 큰 뉴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제일 오래전에 일어난 항성폭발 은하라는 것입니다. 칼텍의 천문학자 제임스복은 이렇게 말했죠. 지금 발견된 이 항성폭발 은하의 나이는 빅뱅 이후 8억 8천만 년이므로 우주의 아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항성폭발 은하의 성분은 수소와 헬륨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뉴스는 HFLS3을 화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FLS3은 아기 시절 이전에 신생아 시절이 있었으며 그때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30억 년 전에 천체 현상을 상상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과거로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0억 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먼저 우주에서 물질이 탄생하는 두 가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 자체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은 무척 크고 오래 불타는 용광로와 같죠. 그 열 때문에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의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더 무겁고 새로운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별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죽어가는 두 별이 충돌할 때 금이 생성된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초 탄생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시 우주는 물질과 빛 모두가 극도로 응축되어 있는 완두콩 크기의 뜨거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완두콩 우주가 번개가 번쩍이듯 대폭발을 일으키며 확대되기 시작한 이유, 지금에 이른 것이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디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 두 가지 원소뿐이었다. 나머지 90가지 원소가 생겨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가벼운 원자가 서로 결합해야 무거운 원자가 형성되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열과 압력이 있어야 한다.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났을 때 우주는 거대한 구름 같았다. 구름은 90%가 수소이고, 나머지는 헬륨뿐이었다. 중력의 작용으로 구름 같던 분자들이 서로 붙게 되고, 차츰 덩어리가 커지면서 밀도가 증가하여 드디어 뜨거운 구름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상태를 전은하라고 한다. 전은하 속의 물질들은 점점 큰 덩어리를 이루었고, 마침내 별을 탄생시켰다. 별은 지금도 우주 사방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히트피크 천문대의 과학자 필라초프스키는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별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형성될 수 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5,000만도이다. 대단한 온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뜨거운 별도 있다. 태양 크기의 별에서는 질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나지 않는다. 대부분 헬륨 정도만 생성된다. 더 무거운 원소가 탄생하려면 별은 태양보다 더 크고 뜨거워야 한다. 적어도 태양보다 8배 이상 커야 26번 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원소 번호 78번인 백금이 생겨나려면 별의 충돌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2013년 6월에 두 개의 초고밀도 천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허블 우주망환경에 탐지되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센터의 천체물리학자 버거는 거기서 방출되는 빛을 조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달 몇 개의 크기인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이런 현상은 은하계 내에서 만에서 십만 년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수명은 어떨까요? 죽어가는 별을 주로 연구해 온 천문학자 필라초프스키에 의하면 어떤 별도 영원히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별의 수명은 100억 년 이내고 중력은 가까이 있는 것을 항상 끌어당깁니다. 별을 구성하는 원자들도 서로 당김으로 결국 작은 덩어리로 찌그러집니다. 다만 별의 연료가 충분하여 핵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폭발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소비되고 나면 중력과 가스 폭발의 압력 사이에 균형이 깨져 원자들은 중력으로 찌그러지는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별의 수명은 크기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소형에서 중형의 별은 수명을 다해도 폭발하지 않고 중심부에서 철과 기타 가벼운 원소들의 붕괴만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대형별은 서서히 구름처럼 부풀어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됩니다. 그런 거성은 점점 식고 어두워짐으로 붉은색의 별로 변합니다. 동시에 거성의 가장자리에 있던 원자들은 차츰 우주공간으로 흩어져갑니다. 초대형 별은 종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들은 연료가 다 소진되고 나면 중심부로 붕괴되어 초고밀도, 초고온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거기서 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나는 것이죠. 핵융합이 일어나면 자연히 별은 다시 팽창하면서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핵융합 연료가 재차 소비되고 나면 또 붕괴가 일어나면서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때 전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현상은 거대한 별이 붕괴, 팽창, 붕괴, 팽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몇 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초신성이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거나 무거운 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뜻하죠.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이로써 거대했던 그 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거대한 별이 죽고 나면 엄청난 양의 원소들이 구름처럼 우주 공간에 떠있게 됩니다. 이들은 중력에 의해 다시 뭉쳐져 새롭게 별이나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우주는 바쁠 것이 없죠. 시간이 갈수록 은하의 세계에서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46억 년 전에 태어난 태양은 우리 은하계에 소속된 2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계가 탄생한 120억 년 전 초기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1.5% 뿐이었지만 지금은 2%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HFLS3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연달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별이 탄생한다는 것은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잘 관찰하면 태양과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가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의 나이는 46억 년이지만 태양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은하계의 나이는 120억 년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보면 놀랍게도 원소가 92종이나 존재하죠. 그렇다면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과거에 대단한 항성폭발 은하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봐야 합니다. 또 태양과 지구가 생겨나고 그로부터 10억 년이 더 지나자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탄생 과정은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다른 외계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죠. 생명체는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어떤 항성의 행성에 존재하려면 그 천체 자체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티브 디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2천억 개 별 중에서는 지구에만 생명체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이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새로운 우주의 신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탄생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한 번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